우리가 이제 연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개인연금을 가입할 때 보험회사에 월납연금보험은 매월 내야 되는 연금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노년을 가난하게 만드는 재무실수 3가지 어떤 실수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출간한 책 내은태통장 사용설명에서 이 내용을 했을 때 이제 유념하셔야 될 건 뭐냐면 모든 연령대에 다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고 50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50대는 뭐냐면 퇴직을 앞두고 있고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3가지 갖고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연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개인연금을 가입할 때 보험회사에 월납연금보험은 매월 내야 되는 연금보험은 가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게 1번인데 일단 보험사의 그 연금보험은 사업비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대략 한 12% 내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연금보험에 50만 원을 납입한다고 치면 한 6만 원 정도가 사업비로 빠지고 44만 원이 적립이 되니까 지금 공시율 기준으로 하면 한 8, 9년 정도 돼야지 원금이 돼요. 그럼 만 55세에 저희가 이제 이 연금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면 63세에 이제 원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그러면 연금을 받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연금은 빨리 받아서 좋죠. 그런데 뭐냐면 굴러가서 불어나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한 80세 이후에 받으셔야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지금 연금이 부족해서 가입하시던 분들이 뭐냐면 80세 이후를 대비해서 가입하기보다는 당장 퇴직 후에 은퇴생활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또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예전에 가입한 연금보험을 그럼 해지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럴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오래전에 가입한 연금은 이미 시간의 힘이 작용하고 복류와 비과세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따라서 뭐냐면 지금 만약에 연금이 부족해서 개인연금을 가입한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보험회사에 월납연금보험은 가능하면 가입하지 않는 게 맞다. 즉 80세 이후에 연금이 필요하다면 가입하시도 무방하겠지만 가능하면 가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장성 보험이에요. 보험회사 직원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일단 뭐냐면 우리가 보험은 너무 많이 가입해서 골치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럼 보험이 이제 뭐냐면 지금 정도 되면 거의 뭐냐면 대부분 100세 만기 한 20년 납입이 돼서 납입기간 중에 많은 부분을 내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냐면 부족하다고 해서 새로 가입하면 앞으로 20년 동안 또 돈을 내셔야 돼요. 우리가 퇴직하기 전에는 소득이 많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료도 약간 부담스럽지만 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퇴직 후에는 보장성 보험료를 내는 게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죠. 소득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황에서 갈아타는데든지 새로 가입하는 건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30대 중반에 암보험을 한 2천만 원 보장받는 걸 가입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80세 만기로 가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입했는데 지금 100세 시대니까 이거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30대 중반에 가입할 때는 암진단비 2천만 원을 받더라도 보험료가 굉장히 쌌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55세에 그걸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일단 보험료도 비싸진답니다. 같은 보장을 받는데 나이가 많으면 비싸지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내면 끝나던지 이미 납입이 끝났는데 80세 만기가 불안해서 100세 만기로 갈아타하면 뭐냐면 앞으로 20년을 내셔야 돼요. 퇴직하기 전까지는 내실 수 있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지만 은퇴 후에는 민영 보험료만 있는 게 아니고 은퇴 후에 한 15년 정도 이상 내야 된단 말이에요. 게다가 건강 보험료에 세금까지 다 더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갈아타신 분들 중에 제가 이렇게 보면 노후에 좀 어려워져서 해지하거나 부분 해악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부정성 보험이 조금 부족하면 중요한 건 뭐냐면 새로 가입하고 이러신 것보다 없으면 가입하신 게 맞아요. 가능하면 저비용 고유율로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약간 부족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은퇴할 시점에 지금 자산 중에 한 2, 3천만 원 정도를 따로 떼 놓고 보험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을 차라리 벌충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퇴직금인데요. 퇴직급여라고 얘기하죠.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 이걸 일시금으로 받아갖고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일시금으로 받아갖고 낭비하지 마시고 가능한 연금으로 받으셔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은퇴 후에 월급받는 개념으로 받으시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뭐냐면 그럴 때 또 퇴직소득세도 한 30, 40%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50대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 말이 많은 국민연금에 여쭤보고 싶은데 이건 사실 세대별로 좀 입장이 다른 것 같긴 해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기본이 갖고 있는 생각이 일단 궁금합니다. 일단 국민연금은 약속만 지키면 정말 좋은 연금이에요. 특히 지금 연금을 수령하고 있거나 아니면 곧 받으실 분들한테는 국민연금만 한 연금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20, 30대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이 얘기는 안 하죠.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뭐냐면 앞으로 많이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이런 방향으로 갈 건 확실하거든요. 지금 요새 언론에 나오는 게 문재인 정부 때는 전 정부 때는 연금개혁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시작부터 연금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연금개혁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한 기조 많이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구조로는 가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받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곧 받으실 분들한테는 저는 뭐 이만한 연금이 없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소득개본비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제 최저소득이 한 35만원? 그 다음에 이제 최고소득이 지금 553만원 정도? 그러니까 천만원을 소득으로 올리더라도 553만원에 기준해서 우리가 국민연금보험료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최저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이 소득이 35만원 정도 되는데 그럼 보험료 한 3만원 정도 되려나? 뭐 이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20년 동안 내고 20년 동안 수급을 하면 황금률이 몇 프로냐 하면 천 프로가 넘어요. 그 다음에 최고소득 이런 분들도 뭐냐면 20년 동안 내고 20년만 받아도 황금률이 170%예요. 민영보험 따지면 120%, 130%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는 20년 동안 받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나와요. 게다가 뭐냐면 받는 사람이 사망을 하면 배우자까지 계속 나와요. 황금률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국민연금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줘요.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에 따른 화폐가치 변동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만 65세 때 100만원을 받는다. 그럼 사망할 때까지 100만원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올해 이제 물가상승률이 작년에 인플레 때문에 굉장히 높았잖아요. 5.1%를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에 100만원 받던 사람이 뭐냐면 105만 1000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 때 친구들하고 짜장면 한 그릇 먹을 때 얼마 정도 지불하셨어요? 저는 4,000원, 5,000원? 네. 그리고 많이 지급하셨네요. 제가 강의 나갈 때는 뭐냐면 한 50대 중반 분들이니까 600원, 500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와서 짜장면 한 그릇 먹을래 한 7,000원 근처가 됐잖아요. 근데 짜장면 두 그릇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물가가 상승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뭐냐면 그 가치 떨어진 거를 끝까지 지켜준다는 얘기죠. 매년 보정을 해주면서. 그래서 이 두 가지 장점으로 볼 때 20, 30대는 저는 제가 말하지만 국민연금이 최고 연금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현재는 좀 어렵고 하지만 안 나오진 않아요. 만약에 국민연금이 나오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 거예요. 세금으로도 안 되니까. 지금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의 일정 부분은 세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도 그런 개념이 될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내고 덜 받고 늦게 받고 그중에 제일 위험스러운 건 뭐냐면 처음 시도할 수 있는 거는 많이 내는 거겠죠. 고갈이 앞당겨지니까 지금 9% 내고 있거든요. 회사가 4.5% 개인이 4.5% 이게 12% 정도로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안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걸 실행해 옮기기에는 어렵죠.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따를 거예요. 정체에 있어서. 왜냐하면 받고 있는 사람한테 뺏을 수도 없는 거고 곧 받을 사람들한테 70세 받으세요. 아니면 연금액 확 줄여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거의 뭐 이거는 저기 외국 같은 경우는 연금개혁 할 때마다 폭동이 일어나요. 우리는 아직 그럴만한 개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없는데 미세하게씩 조절은 되더라도 당분간은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20, 30대는 제가 봤을 때 국민연금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50대 분들은 무조건 많이 늘리고 많이 는 게 좋은 건가요? 저는 강의 가서 대부분이 50대 중반 이웃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유리한 조건에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만 63세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은 이미 은퇴를 하신 거고 만 63세 만 64세 1969년생 이후가 만 65세 받아요. 불과 몇 년 남으신 분들이니까 이럴 때는 저는 뭐 늘리는 게 좀 유리하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뭐냐 하면 늘리는 방법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방법은 많이 내거나 아니면 가입기간을 늘리는 거예요. 많이 내는 건 내가 내고 싶다고 해서 낼 수가 없어요. 왜? 급여의 일정 부분을 9%를 해갖고 반반 내는 거니까요. 또 많이 낸다고 해서 반드시 효과가 큰 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득이 작을 때는 황금률이 굉장히 높아지지만 소득이 높을 때는 황금률이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효과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제외해놓고 가입기간을 늘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입기간 20년 이상이면 매년 5%씩 염두맥이 증액이 돼요.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제 제도상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반환일식은 반납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첫 직장을 진도라는 회사를 다녔어요. 그때는 직장가입자였죠. 97년에 우연히 지금은 신한라이프고요. 제가 입사할 때는 네덜란드 생명이었는데 ing 생명으로 바뀌었던 회사를 우연하게 입사를 했는데 그때는 뭐냐면 직장가입자에서 그만두고 1년이 지나면 국민연금 냈던 거를 한 번에 돌려줬어요. 그때요. 2000년 이전 1999년 이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돌려주니까 하는데 제가 한 3, 4년 전부터 은퇴제무설계 강의를 본격적으로 다니다보고 이런 제도를 알다 보니까 깜빡 잊었던 걸 제가 생각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확인해 봤어요. 근데 제가 돌려받은 금액이 한 420만 원 정도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반납이라는 건 다시 그거를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 뭐냐면 420만 원 정도만 돌려주면 되는 게 아니고 거기 이사가 붙어서 한 1,035만 원 정도를 제가 돌려줬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반납을 했을 때 제가 누릴 수 있는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릴 수 있는 효과를 알아봤더니 연금액이 월 30만 원이 늘어나요. 그러면 제가 뭐냐면 3년만 제가 연금을 받고 3년만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다 저한테 이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살렸어요. 따라서 이제 이 방송 보시는 선생님들 중에 고무렵에 반환예시금 받으신 분들은 이 제도를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챙겨야 될 건 뭐냐면 이때는 소득대체율이 70%였어요. 직전 월급의 70% 정도 수준의 국민연금이 계산되게끔 근데 지금은 소득대체율이 몇 프로냐면 40% 초반대란 말이에요. 그 시절에 내가 만약에 반납할 수 있으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연금액이 늘어난 효과도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초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여성분들한테 많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배우자분들한테 이렇게 적용이 될 거예요. 직장에 가입해서 국민연금 가입자였다가 직장을 고만 두면서 가입자에서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안 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 번에 내면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는 제도가 수납인데 한동안 뭐냐면 강남사모님의 재테크라고 그래갖고 이걸 뭐 그냥 한 2, 3년 직장생활하고 60세까지 그 기간 동안 그걸 한 번에 내면서 연금액이 한 번에 200만 원 늘어나고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건 좀 아니다 해서 이제 여론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법이 바뀌어갖고 10년 즉 119개월까지만 수납이 가능한 이런 제도가 있고 또 그냥 남성분들에도 중간에 뭐 직장을 우리가 한 직장에 계속 다니신 분들도 있지만 중간중간 끊어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내가 살리는 게 유리한지 그거 보면 아까 제가 반환일식금 반납할 때도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셨으면 좋았잖아요. 추납의 효과도 거기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효과대비서 하시고요. 한 가지 팁은 뭐냐면 지금 만약에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금액을 좀 많이 내고 있다면 지금 추납하는 건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금액이 많아지고 추납할 때는 뭐냐면 아까 국민연금은 4.5%를 회사가 내고 4.5%를 내가 내잖아요. 이 9%를 다 내가 내야 돼요. 그리고 보험료가 높으면 추납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국민연금 만 60세까지는 60세 이전까지는 의무가입이거든요. 그때 그만두고 이미 가입을 해갖고 추납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그 이득을 한번 이득과 손실 이 부분을 좀 따져보셔서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이미 계속 가입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 만 18세에서 만 60세 직전까지가 의무가입기간이에요. 이때는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내야 되는데 국민연금 받기 의무기한이 끝나서 노력연금 즉 국민연금 받기 시작하는 기한까지 갭이 생기잖아요. 내가 60세부터 63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면 3년 정도 갭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내가 이미 계속 가입을 선택해서 보험료 요새 최소는 한 9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이 제도는 뭐냐면 국민연금 10년 이상 나입해야지 영등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 기간이 부족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뭐냐면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 효과를 알아봐서 추납을 하시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20, 30대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다. 퇴직을 금방 하신 분들 퇴직에 가까우시고 은퇴가 60세 가까우신 분들이 할 때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부분 이 세 가지 제도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럼 20, 30대는 반대로 하면 되나요? 20, 30대는 선택이 없죠. 20, 30대는 제도 이게 강제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연금 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면 20, 30대는 대부분 선택 안 하실 것 같아요. 최소화시킨 게 좋다는 거죠? 요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20, 30대는 뭐냐면 급여 받으면 내가 내기 싫어서 4.5%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20, 30대는 미리 이 제도로 아니고 나중에 은퇴할 즈음에 국민연금 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그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아버지도 고민 많이 하셨는데 조기 수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리 이제 좀 내가 월 수령을 다운시켜서 몇 년 앞당겨 받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우리가 5년 정도 앞당겨 받으면 그런 연금을 조기연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국민연금 받는다. 살아서 제때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노력연금이라고 하고 5년 늦춰서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연기연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기연금을 받을 때는 연간 뭐냐면 연금액이 6%씩 감액이 돼요. 그래서 5년 조기로 당겨서 받으면 최대 30%까지 감액이 되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내가 65세에 100만 원의 노력연금을 받는다 그러면 5년을 당겨 받으면 70만 원부터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연기연금은 1년 늦출때마다 7.2%씩 증액이 돼요. 그래서 5년을 연기를 하면 36%가 증액이 돼서 좀 같은 기준으로 하면 처음 스타트가 136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죠. 제가 강의나 상담할 때 항상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 뭐냐면 평균 수명에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좀 하시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빨리 돌아가실 걸 걱정하지도 마시고 너무 늦게 사실 것까지 걱정하거나 자신감을 갖지 마시고 일단 거기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조기연금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조기연금하고 노력연금하고 비교하면 대략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76세 정도면 이제 역전이 돼요. 노력연금을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해져요. 그럼 우리가 수명을 생각할 때 76세... 누구나 수명은 예측할 수 없지만 76세, 60세까지 사신 분들이 76세 이전에 사망한 확률보다는 76세 이후에 사망한 확률이 훨씬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수명이 83세라도 그 나이에 다 돌아가신 게 아니고 반 정도는 더 이상을 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뭐냐면 저는 조기연금을 받는 건 무조건 손해다. 조기연금은 안 받으셨으면 좋겠다. 근데 정말 너무 어려우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뭐냐면 무조건 5년을 땡겨야 되는 건 아니고 연 단위, 월 단위로 끊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감안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력연금하고 연기연금 같은 경우는 그냥 83세 정도의 역전이 일어나요. 연기연금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때 뭐냐면 되니까 저는 뭐냐면 노력연금이나 연기연금은 아무거나 선택해도 관계가 없다. 단 뭐냐면 연기연금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노력연금을 받기 시작해서 우리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소득이 많은 일을 하게 되면 노력연금 받는 게 감액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만 65세부터 했는데 70세 사이에 우리가 소득이 많은 일을 하면 최대 50%까지 감액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기간만큼은 뭐냐면 연기연금을 선택하는 게 좋다. 그리고 오늘 이런 걸 선택할 때 뭐 아니면 도로 생각해요. 노력연금 100% 받던지 아니면 연기연금을 100% 받아야 되는지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 노력연금 50%, 연기연금 50%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40%, 60%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10% 단위로 증액을 해나갈 수 있으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사실 감액이 조금 일어나면 아쉬우면 더 빨리 받는 것도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서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평균수명에 근거했을 때는 조기수령은 좋지 않다. 그렇죠. 무조건 손해죠. 그래서 조기연금을 보통 우리가 손해온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관점을 내 원금을 환수 받는다고 생각하면 조기에 빨리 받아가지고 내 원금을 빨리 찾는 게 더 이렇지 않나요. 아니 그런데 이제 아 그 곱게 받아서 수익률을 올린다는 가정을 하시는 건가요? 그게 얼마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제때 받는 것보다 역전 현상에서 하면 몇 천만 원 뭐 억 단위로 나중에 뒤로 가면 오래 사실수록 차이가 있는데 그거 받아서 미리 굴린다? 저는 그것보다는 제때 받는 게 훨씬 유지할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건강보험 때문에 요새 이제 피부양자 등재 조건이 되게 어려워 졌어요. 옛날에는 뭐냐면 합산소득이 3,400만 원 이하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2천만 원 줄어들면서 언론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67만 원 이상 안 받게 조정하려면 손해온금을 받아야 된다. 아니 조기연금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기사들이 있어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첫째 일단 뭐냐면 이번에 이 건강보험 2단계 개편안 때문에 탈락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이 이제 뭐냐면 많이 받으니까 3,400 그 선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2,000 선에서는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국민연금 가입때는 한 2천명 명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배우자 동반 탈락 때문에 4천명이란 말이에요. 일단 아직은 국민연금 받는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것 때문에 조기연금을 받을 필요는 1번 없다고 하고 두 번째 맞췄어요. 166만원으로 165만원 160만원으로 맞췄다고 쳐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연금은 뭐냐면 매년 물가상승률을 보장해 준단 말이에요. 2, 3년 후에 물가를 다 반영해 주면 지금 맞춰놓은 게 오버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뭐냐면 피부양자 말고 국민연금 보험료 10만원으로 일때 이제 뭐냐면 지역보험료로 갈 때 근로소득하고 연금소득이 과거에는 30%만 반영을 했는데 지금 50%를 반영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지역보험료를 많이 내야 되니까 국민연금을 덜 받는 게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혀 아니고 뭐냐면 국민연금 10만원을 더 받으면 건강보험이 얼마 정도 더 내냐면 한 1500원? 1600원 정도만 더 내시면 돼요. 그럼 저 같으면 국민연금 훨씬 많이 받고 다른 소득 많이 올리고 건강보험 그만큼 내는 게 저한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이 기사가 있을 때 우리가 그 기사를 냉정하게 나한테 대입해 봐서 정확한 정보를 얻어서 내가 실행하는 게 중요하고요. 한 번 선택하면 되돌리기 힘들어요. 그리고 책에서 좀 의아했던 게 만 65세 이상 노인이 국민연금을 받는 비율이 45%받아낸다고 깜짝 놀랐어요. 얘가 보고 일단 국민연금은 아까 그러니까 직장 다니신 분들은 의무 가입이지만 직장에 안 다니시면 의무 가입이 일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시는 분들 좀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 제도가 언제 도입됐냐면 처음 1988년에 도입됐어요. 그다음에 전 국민이 도입된 게 1998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가입 기간이 짧다 보니까 65세 노인을 기준으로 하면 그 아주 오래된 분들은 국민연금 가입을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받는 비율이 45% 정도 되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노력연금 정도 받으시는 분들도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지금 노력연금 받는 액수가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무 부러워하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이 뭐냐면 저희가 수령을 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못 봤을 때는 예전에 뭐냐면 국민연금 못 받는다고 했어요. 지금 2, 30대 가진 생각하고 그때 2, 30대가 똑같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뭐냐면 주변에서 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낸돈대비의 효과가 너무 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뀐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이제 보험회사에 있을 때만 해도 우리가 보험회사에는 개인연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2000년대 초반 90년대 말에 이제 개인연금 보험 많이 팔려면 국민연금 안 나온다고 얘기해야지 이게 뭐야 이렇게 가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가입자는 의무가입인 반면 소상공인이나 저기 프리랜서 등은 뭐 안 내시는 분들도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기인데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받고 있거나 곧 받으실 분들은 무조건 국민연금이 유리하세요.